자 금일, 금일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 방송은요 라스트 오버스, 라스트 오버스 황무지, 황무지 도전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황무지, 제가 발권인데 오늘은 황무지를 한번 도전을 해 볼 거에요 자 누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강퇴처리 할 거에요 다 강퇴처리 할 겁니다 자 새 게임으로 자 빵무지로 다 강퇴해 버릴 거야 자 새 게임 합시다 자 방금 전에 테스트 아니냐고 save 파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저기 나와버렸어 총을 왜 안 써요 내가 얼마나 못하는데 총을 안 쓰면 나 죽으란 소리 아냐 안녕 나왔다님 안녕하세요 총 안 쓰면 내가 어떻게 깨 이 사람들이 완전 날 죽이려고 자 로딩 노업을 도전하시나요? 왜 이래 왜 그래요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그래 자 일단은 갑시다 총을 어떻게 안 쏘요 현희짱님 안녕하세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브라데랜드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브라데랜드 오우 네디누 게임 너티독은 언짢띠드를 만든 오 영상이 나오네요 영상이 나오네요 도미 토 improved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왔거든요 일요일에 일요일에 일요? 아직 안하고 있어? 네, 몇 시간이야? 아직도 시간이야 아, 딸인가봐 정말 착하네 뭐지? 생일이? 오호호, 야 딸이? 야, 딸이 챙겨줬어 뭐지? 시계, 시계 야, 신상, 신상 응, 뭐죠? 왜 그러죠? 오, 바꿔 아, 구라쳤다 오, 하하 아, 굴억다 하하하하 구라 친 거였어요 근데 몇 시가 지났지? 여러분 일찍 주무세요 우리 집 정경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늦게 자는 나쁜 어린이가 되지 마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른이가 되어야죠 딸이 이쁘네 일찍 주무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른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 이쁘다 오 이쁜데? 뭐지? 오우 누구야 잠자는데 누구세요 아 삼촌이래 지금 몇 시인데 전화질이에요 삼촌 아우 끊었어 지알맘만 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싹퉁마가지 야 이거 주무양 하하하하 자기 할 말 만하고 대체 뭐였죠 여보세요 자 전화기가 먹통이랍니다 오오 오오 오어OsO 몰으라 아 이쁜데? 어 오 오 오 몰라 어 이쁜데? 자 뭔데요? Congratulation 자 You are not.. 뭔 소리야? 아빠에게 어디 보자 아빠는 저랑 어울리지 않고 제가 듣는 음악은 질색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무시한데도 어째서인지 매년 최고의 아빠 노릇을 써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한다 살아가 야 야 이런 착한 딸이 와 여러분 나중에 이런 딸 낳으세요 나도 이런 딸 낳으려고 와 진짜 착하네 야 근데 아빠 아빠를 부르러 가야겠어 아빠 방인가 봐요 들어가자 아 아빠 방이 아닌 화장실이 있어 야 똥 눌려고 온 거 아니잖아 짜잔 아 신문이네 텍사스 헤랄드래요 텍사스인가 봐 지역 내 입원 환자 급증 정체불량 감염으로 환자 수 300% 증가 시약청 금지 농산물 목록을 확대해 대량 리콜 예상 경찰 광기에 사로잡힌 여성이 남편의 3명을 살해했답니다 어 지금 뭔가 이상한 미친녀석이 돌아다니나봐 미친녀석이 돌아다니나봐요 와 완전 이쁜데 오 от품 왜 이렇게 귀엽지 잔다 잔다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방인가? 그래 전세계 중 전역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처래요? 당장 사람들이 여기를 내보내야 돼 뭔데? 오! 오!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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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래! 오, 아빠 방이나 한번 들어보자 아, 아빠 여기 막 빤스 벗어놓고 아이, 빤스가 아니구나 빤스인 줄 알았네 저기서 폭발이 일어났나 방금 바로 옆집이었네? 도심에서 폭발이 일어났나봐요 어, 아빠 빤스 양말 야, 이게 장난 아니네 우리 양말 이렇게 벗어놓고 다녀 칠칠맞지 못하기는 자, 아빠가 이상해요 아빠! 아빠! 이상해 이상해 아, 가자 오! 야! 어우, 깜짝이야 아이, 나 진짜 경찰 찾아놔 깜짝 놀랐네 나 잡으러 온 줄 알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개가 짓고 있군 어, 아빠 전화기가 있어요 자, 부엌에서 뭐 있나 확인하고 야, 후라이빵 밖에 없잖아 어, 여기 뭐 있다 오늘밤엔 늦을거다 밥은 시켜먹거라 아침에 보자 아빠밤가 아아 아아 오늘 아빠 생일이지 자 그래서 여기 핸드폰으로 개가 짓고 있군 우리집 개가 짓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토미가 자 지금 어디있어요 전화해 On my way 지금 갈게 라고 아까 토미가 전화했던 그것 때문인가 봐 여러분 이 개소리 지금 개소리나 우리집 개 아니에요? 우리집 개가 가끔가지 짓잖아요? 우리집 개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 자 일단은 아빠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빠를 찾으러 가봅시다 아아 여기도 없고 우리집 개소리 아냐 어허 자 아빠는, 오 깜짝이야 아빠 깜짝 놀랐잖아요 아빠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거죠?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누가 아 아빠가 왔잖아요 어 문구차로 가라 그러면 가고 싶잖아 그지? 그래요 어 총 총 총 쿠퍼래요 쿠퍼 창문으로 가지발래 간식 셔틈 어어어어어여 아 깜짝여 어어 왜그래 어 따빠 오 씰 그럼 방금 죽은 애가 입에 이상한 거 흘리고 있지 않나요? 입에 이상한 거 흘렸는데? 하늘님 안녕하세요 어, 토미, 토미가 봐 어, 토미! 왔어 삼촌 왔어, 삼촌 시민 절반이 미쳤답니다 기생충 같은 거래요 어, 나중에 괜찮아요, 삼촌 괜찮아요 와, 살아 완전 야, 이쁘면 값을 한다니까 고마워요 아, 신나는구만 뉴스가 몇 분 전에 멈췄대요 군대가 고속도로 공세했고 일단 가보자 어, 가자 71번 국도가 어딘지 모르고 어우, 깜짝이야 아, 나 경찰 아, 경찰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나 잡으려는 줄 알았어요 아,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심한 내용이라 사라가 듣고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오오오오오 아, 동네에 많은데 으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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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헤헤! 으헤! 으헥! 으헤헤! 으헤! 으헤! 어헤! 아, 아는 사람인데 이웃인데 그렇지, 우리는 당연히 아니죠 지금 도시가 좀 안좋은가봐 뭔 이유가 있나봐요 가자 아 빨리 믿어라 아 이게 너무 저건데 흐흐흐님 안녕하세요 아 저기 사람도 있다 태워줘 오 그냥 버렸어 그냥 버렸어요 블라인드빌님 안녕하세요 아 도와주는게 좀 낫지 않겠어 아 뺑님 안녕하세요 오오 야 아 경찰인줄 알았음 경찰인줄 알았음 우와 도로 봐봐 빡쳤어 오오오오 뭐야 뭐야 오오오 뭐야 으아 오오오오 비둘기야 먹자 오오오오 만쩍 오오오 야 왜그래 왜그래 오오오오 오오오오 야야야야 오오오오 오예이 아아 살려줘 안돼 오잠깐 뭐야 좀비같은게 먹고있어봐 어 использ 아 사람이 많이할거 같긴가 모쾌해서 나 risking magazine 저에이 acum 아 다행이다 له오오오고 어으 아 깜짝놀랐어 네 야 교통사고 당했어요 이럴수가 어이가 깜짝이야 우우 우에 하나,둘 요오 아 아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에요 최고난위도인 확물이 난이도 오오야야 없어졌어 얘 어? 방금 먹자 안에 없어졌는데.. 어떡하지? 방금 먹은 애 없어졌어 맞았어요!! 와 Moon 너무 문제 이거 lookin 자 일단 리볼버를 3촌 주고 딸을 안고가겠습니다 야 그런데 어우야 먹는다 으아 살려줘 으아아! 으악 안돼 하하하하하 자리가 흡 안돼 톰이 어딨어 어 깜작이야 어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먹으려고 그래 내가 뭘 잘못된다고 오유 또 넣었어 오우우우우우우우 비둘기야 먹겠다 마이 땅 근데 갈 데가 없는데 그냥 가자 한현님 있을 거 한계 감사드립니다 오우 약속한데 일단 빨리 가자 오우야야 가는데마다 뻥뻥 터져 장난 아니야 어디가 아 이쪽으로 돼요 빨리 가자 괴물도 온단 말이야 지금 비둘기도 온단 말이야 빨리 갑시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오우 안돼 으악 오우 오우 어 걸렸다 걸렸어요 스티커 한개 감사드립니다 야야 일단은 가는데 와 야 뭐야 애들이 막 있어 오우 잠깐만 어어 왜왜왜왜 아니 아왜왜왜왜왜 어 어 야 삼촌이 막아줬어요 뭐야 뭐야 어! 야! 살려줘 안돼! 안돼! 뭐야 삼촌이 살려줬어 완전 착해 얘 뭐야 어 사람 사람 아니죠 노! 노! 어 뒤에 들어오면 안돼 어 뭐야 으악! 어 군인이다 군인 어 살았어요 도와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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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지금 상부에 보고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죠 상부에 보고 중 왜요 야 구해줘야죠 어! 어! 야! 이건 좀 아니 이건 아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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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그래 어! 어! 어 왜왜왜왜 안 돼 아! ou! 으ience 아아! 아! 아! 코기 선생님 Unu 아! 이 길을 알았다. 괜찮아. 내 길을 잃어버리자. 너를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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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h. 아... 아... 나한테 말해라. 나한테 말해라. 가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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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Oh, God Please don't, please don't, please don't Please don't 아, 슬프네요 아, 이따 자,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었고 주지사는 긴급 발령됐대요 자, 백신의 지금 준비 같은 건데 백신 개발 실패했대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노세렌지스에서는 계엄령을 발견되고 종류구역이 하나씩 있는 거 같아요 아이고, 폭동이 일어나네 카우스가 되면 꼭 그런 게 있죠 파이어플라이라고 자칭하는 무리가 공격을 방문했어요 아, 파이어플라이가 자경단 같은 건가 봐 잊지마,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면 빛을 찾으며 아, 파이어플라이에서 이런 광고를 하고 있구나 자, 일단 자, 누서라면 강퇴 시킵니다 오 오 이십 년 후 잠깐만, 이십 년 지났어 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십 년 전이겠죠, 그치? 오 오 오 오 자, 20년이니까 한 50살은 되겠죠 네, 영감님 됐어 아, 영감 됐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이 예쁜 여자는 누구죠? 소주인가? 아, 소주는 아니겠죠? 보드카 같은 건가? 뭐지? 자, 그냥 뭔주 오 오 저 여자 이름 테스라고 합니다 왜 이리 잡을까 해, 우린 조헤리 배달 했을 때 우리는 우리는 우리 조헤리 배달 했을 때 와 아, 조헤리 좀 생각할 게 있었나봐 그래서, 어 아 전체 사업을 사서 사업을 당장한 것과 저희의 치료가 다 같이 구입해 오 사업가 다 같이 구입해 배급표를 받았답니다 덮쳤대요 뭐야 뭐야 연인사인가 근데 이 테스라는 여자는 되게 젊어 보이는데요 연인은 아닌가 보죠 그냥 동읍자인가 봐 로버트는 로버트라 로버트라 로버트가 그 악당인가봐요 개자식 아 개자식이라니 자 일단 좀비는 없는건가? 네 좀비는 안나오나봐요 그 녀석이 있는걸 알아냈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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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갈 것 같아 자 아무튼간 통근까지 몇시간이 안남았대요 그러면은 나가야된다는거네 오늘 아침에 공문을 받았대요 야외작업? 야외작업이라는데? 뭔소리야 이게? 야외작업을 하러갔는데 원래는 군인이 해야되는데 주민은 시켰나봐 그쵸? 어디어디 어디어디 BBQ 수료기통이 어디있어 어디어디 BFC인데요? BFC인데 누가 BFC인데 누가 BFC인데 저거 뭐야? BBQ랑 KFC랑 핵찾나? 자 일단 따라갑시다 자 이제 테슬을 따라가보죠 이야 이게 밖이야 우하다 동지한다 시민들은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길 바란다 모든 도시 거주자는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아 배급이 아직 시작됐대요 아 지금 배급이 안되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네 군인한테 그죠? 에이 지금 배급할게 많이 부족한거 아니 농사 지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괴물이 있다고 해도 농사 지면 되잖아 자 그래가지고 지금 배급이 안나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죠? 응 얘네 가까이 가면 위험할 것 같아 가자 어 뭐야?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어? 야 왜 왜 때려? 붙여 핸서? 붙여 핸서? 저 뭔가 뭔가 찍는데 띠? 어? 이상없어 뭐지? 아아 이런 어? 어? 왜왜왜? 어? 감염자인가 봐 어? 뭐 이상거 넣었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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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우 뭐야 쏘는게 아니라 주사 넣어서 죽었어요 어디가 어디가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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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총 쏴 죽었어 어우 어우 꺼지래 이거 쏘가 아니래 와 이건 아니 감염이 된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게 아아 격리 구역에서 밖에 나갔다가 걸려서 들어오는 거구나 아아 요즘 어떠냐고? 대머리 아저씨가 나하고 얘기하고 싶대요 안녕? 아아 메리언이랑 아는 사람이 파이어플라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잡아갔대 파이어플라이 말하면 잡아가나봐요 이거 뭐야? 진짜? 아 일단 파이어플라이가 자경단인 거나 아니면 반정부 세력인 거 같아요 근데 잡혀가는 거 같아 그 얘기하면 어 아 아 얘네들은 또 밖에서 파이어플라이 잡은 얘기를 하는 건가네? 혜전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여보 반정부 세력인가 봐 파이어플라이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걔네들이랑 싸우고 있나봐요 자 가자 끝인가? 어 서류를 새로 받아왔네 Let's play cool I think I can go past this I think Firefly is a 반정부 세령 Let's go a little Here It's the same I just met a frien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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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 빨리 나가래 여기서 Ah, Firefly 공습하는구나 가자 자, L을 길게 눌러 전첵리로 달리래요 아이! 나 진짜 나가려고 하니까 Firefly 이것들은 도움이 안되는 이 싸가지 없는 것들 하... 별아 부를 것 같아 공기한다 저 공기가 있을때 까지는 제5검수 여기 패션한답니다. 여기가 제5검선가봐요 주위에 있는 시민들은 즉시 이동하길 바란다 근데 아무도 안 오네? 나 여기 있어도 돼? 뭐야? 불 날개라고? 파이어플라이가? 반딧불이지 일단 갑시다 님 안녕하세요 맨 처음 부분이요 빨리 상처를 치료해 냠냠 구급도구 구급도구를 상처에 붕대를 감으세요 구급도구를 사용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전한 곳을 찾으세요 위 버튼으로 구급도구를 장비하고 알트로 기계는 사용하겠습니다 위로 눌러서 이렇게 잠깐만 아아아아 팔에다가 돌리는데 뭐야? 잠깐만 팔에다가 돌리는데 왜 아무것도 안되지? 아 몰라 가자 불 날개는 아니고 추천 클릭끄리님 안녕하세요 아 아 검문소를 이제 모두 폐쇄할거래 아 그러면 로버트 잡으러 가는거였잖아 그쵸? 아 왼손으로 돌리고 그거는 PPL이잖아 하하 하하 오우야 안보여 우리 흑형이 안보이기 시작했어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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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파이어 플라이 때문에 지금 파이어 플라이 공습을 하고있나봐 왠지 모르겠지만 구금면 구금붕대니까 파이어플라이도 로보트를 찾고 있고 우리도 로보트를 찾고 있고 로보트를 때리러 가는거죠 꿀밤 때리러? 죽이러 가는거 아닙니다 꿀밤 때리러 가는거에요 우리 왔어 친구인가 봐 이름이 뭐니? 조용하다 합니다 굿 어? 어 이거요? 싫은데요? 안도와줄건데? 농담이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마님 제가 하님 하지 말입니다 오오 잠깐만 아 위에 있는 병이 깨질 뻔했잖아 자 조심하래요 내려가자 오우야 너무 어두운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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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안보여 안보여 어 보인다 자 우리 장비 챙기자 좋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어 여기 장비가 있나보네 가방도 있네요 야 가방이 왜 이렇게 패급이야? 자 일단 총을 집시다 집읍시다 어 신중하게 쏘래 알았어요 신중하게 쏘면 되잖아요 이 아줌마야 아줌마야 아줌마는 아니지 지금 조엘이 화나버리잖아 아랍지 조준 상태가 아닐 때는 알투를 눌러서 재장전이 필요하답니다 네 텍사스가 뭐죠? 자 우리 테스의 미모를 감상해 봅시다 뭐 미모까지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쁘지않나요? 광빨이라 그래 네 광빨 이 정도 이쁜거지 뭘 바래 자 갑시다 자 올려주죠 아 무거울텐데 에이 무거워 헤헤헤헤 마님 마님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점프 우와 야 힘 완전 세다 야 팔이 저렇게 얇은데 어떻게 이게 조엘을 들리죠? 장난 아니네 재패시님 안녕하세요 장난 아니다 우와 이거 여장부 아니야? 슈퍼걸이네 슈퍼걸 압축근육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샤르랄랄라님 안녕하세요 조심해 이것들아 아 사기 캐릭이라고? 여러분 격투 게임 보면 근육도 없는데 근육질 남자가 죽고 그러잖아 아 데이트에요? 낭만파 낭만파는 개뿔 사다리는 어디지? 아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봐 자 사다리 아 여깄네요 뭐 가까이 있네 가자 짜잔 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사다리를 여기서 얻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놓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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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려 먼저 하니깐 다른 사람이나 착각했대 아 근데 승려 맞잖아요 이렇게 예쁜 승려가 어디 있습니까? 짜잔 짠 짠 짠 자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불을 켜고 다니자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어 자 여기서 한거 얻었어요? 파이어플라이 펜더트 자 보시려면 어 어 데이비드 마이클 비질인가? 이거 읽어봐요 여러분 읽어봐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영어 잘하는 사람 빨리 영어 잘하는 사람 읽어 이거 읽어봐봐 사람 이름 여러분 읽어봐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숫자 잊지말구요 버진이에요 저게? 아우 진짜? 와 몰랐는데 진짜에요? 진짜? 리얼? 하하하하하하 비길이요? 부처헨섬님 안녕하세요 알았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물어보면 안되는거였어 미안해요 내가 물어보면 안되는거였어 읽어보면 되지 아 근데 이거는 읽어주지 않네요 가자 검색하면 다 나와 검색하면 다 나와 내려갑시다 짜잔 아 우리 총을 갖고있나봐 아 우리 총을 갖고있나봐 다음달에 빌을 만나서 약이랑 탄약을 더 받는대요 자 가자 어우 포장 어? 뭐야 아 이걸 마시면 안되나봐 어우 이상한거 연기가 어우 여러분 보여요 지금? 연기가 아니라 포자래 버섯포자 여러분 알죠? 버섯포자 아아 아아 와 이거 뭐야 괴물이야? 사람인데? 사람 얼굴인데 어깨에 이거 피콜로 더듬이 아니에요? 어? 잠깐만 이거 피콜로 더듬이 같은데? 어.. 아닌가? 아닌말고 피콜로가 언제 남의 그.. 야 여기 또 있어 어어 이씨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하고있네 자 갑시다 어어어! 야이씨! 무너진다 예아 아니 지금 다 무너뜨려 놓고 조심하라니 야 지나갑시다 천천히 아 나 형님 아니오오 깜짝이야 아 인사했는데 깜짝 놀랐잖아 아 박놈이 망가졌어요 근데 얘는 아 얘 죽여야돼? 예?! 여러분 죽여? 죽여요 살려요? 얘 죽일까 살릴까? 여러분들의 선택 얘 죽일까 살릴까? 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죽일까 살릴까? 여긴 착한 사람도 있는지 아 나쁜 사람도 있는지 아우우우! 흐흐흐하하 흐하하하하 총알 한개 나오는군요 아무 상관없죠 아 근데 제가 그랬잖아 내가 변하게 놔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방독면이 망가져서 내가 변하게 좀 놔두지 말라 그래가지고 날 죽여주라 그랬잖아 그죠? 자비라기보다는 그냥 죽여주는게 맞는거 같아요 뭐지? 오! 오 잠깐만 오! 야! 오야! 오야 뭐지? 에! 자 가멍자 뒤로 은밀하게 다가가서 세모를 누르래요 에사시노! 우와 눈 봐 어우 어우 잠만 잠만 야 댄스를 추고 있던 녀석을 목을 죽여 버렸어요 약간 불쌍하긴 한데 오! 오우! 비둘기야 먹자! 맛있쨍! 비둘기야 먹자! 맛있쨍! 맛있쨍! 오우! 야 얘네들 너무 맛있게 먹는데? 이거 다 쏴야 돼요? 어어어! 어어어! 오우! 와 원 턴치스 차하! 수리 강냉이 파워! 으허하하하하하 이야 신나는구만 야 근데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거 아냐? 먹을 때 개도 안.. 개도 아니니까 건드리는거에요 여러분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게 아니고 헣헣헣헣헣헣ㅎ하하! 이 집엔 뭐가 있을까? 한번 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자, 일단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비둘기야 자, 일단 올라갑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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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 뭔데 먹을게 있지 않을까? 하고 서럽을 뒤져보려고 했는데 열리는데가 아무군데도 없다는거 어, 어, 여기있다 좋아 동생에게 남기는 쪽지 보려면 누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생아 우린 지금 갇혀있어 난 이제 장벽 너버에 있는 지역을 다시 볼 수 없게 될 거야 밀수꾼이 나타나기 기다리다가 군인부대가 접근하는 소리 들었어 우린 당황해서 이 건물에 숨었지 아무도 여기에 포자가 있는 걸 몰랐고 눈치챘을 땐 이미 늦었어 우린 모두 감염됐지 앞으로 몇 시간 길어봐야 하루 정도 버틸 거야 혹시라도 밀수꾼이 와서 이 편지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격리 보려고 할 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서 했는데 후회도 이미 늦었지만 몸조심해 마크 방금 전에 죽였던 애들 중에 마크가 방금 전에 죽였던 애들 중에 마크가 있다는 거죠 아이씨 완전 불쌍해 근데 안 죽일 수 없잖아요 안그래 격리구역으로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감염체한테 가서 죽은 거겠죠? 그죠? 네 감염자 중에 한 명이 감염자 중에 한 명이 저건가봐요 잔인한 게 아니라 내가 죽잖아요 아이씨 아, 프레쉬 와, 포잡아 여러분, 보여요? 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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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시는 썩었다고? 근데 뭐 여기나 거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여기나 거기나 공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일단 나가죠 힘쓰는 일은 다 내 차지군 헤헤헤헤헤 마님 제가 한인합니다요 오 자, 이상한 곳에 왔는데 먹을 게 있나 확인해 봅시다 야, 이 매우 먹을 게 없나봐 자, 올라가 볼까 환자가 떨어져 있대 아오 그래서 나보고 가져오란 소리니? 테스 누가 그렇게 살렸니?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구현이 하하하하하 도와달래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떨어지면 죽지 않겠지? 어우 자, 이 판자를 올려줘야겠죠 아, 여기 대기 타고 있네 자, 일단 올려줍시다 이것 좀 받아줘 어떻게 생각해? 짠 오호 땡큐 자, 일단은 땡큐으로 했어 자, 올라가 봅시다 어우, 야 여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안 돼요 어, 올라가자, 이쪽으로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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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 렛츠고 오오 혜쩌님 또 오셨네요 어, 저기 뭐가 떨어져 있어 초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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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초코바가 있으면 뭐해? 저거 주워먹는 거야? 헐 헐 아니, 초코바 버린 걸 주워먹는 거야? 땅큰지도 아니고? 헐 헐 헐 자, 아무튼간 정신없어 주워먹어, 다 주워먹어 땅큰지도 아니고 그쵸? 어, 여기 이상한 군벗줄이 하나 있다 짜잔 파이어플라이 펜던트래 볼까요? 이거 읽어봐요 내가 여기서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해 보겠어 벤 벤 굴렉 굴렉 이게 영어, 영어 내가 잘한다 이거 읽어봐요 뭐라고 읽을까? 벤, 벤 거시기? 벤 굴렉 굴루? 굴룩? 굴룩? 벤 굴루이크 그 다 나와 잠깐만, 이거 안되겠다 야, 이거는 그 이거는 저거 시켜놔야겠다 잠깐만 아이, 잠깐만 이거 좋은데 벤 굴루이크 벤 굴루, 겐 굿넉 장난 아니야 벤 굴루 자,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영어를 잘하는 분은 없는 걸로 자, 영어를 잘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가자 아, 벤 굴루이크라고?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짜잔 땅땅땅 계십니까? 열어, 인마, 문 꼬마 친구, 안녕? 아, 배급증 주고 망보라고 아, 대박 배급증이 돈인가 봐 예, 지금 식량이 없으니까 어, 본다, 본다 으하하하 우리가 올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내 더 흥미진진해진대요 오, 똑똑해졌어 없다 가자 오 아, 지금 치근치근 되네, 치근턱 되네 근데 테스는 그런 애들 아니잖아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까? 안녕하세요 나 여기 처음 오는 거 같은데 그래 여기 고기 없나요? 야, 배급증 없으면 꺼지래 탄약은 필요 없대요? 와, 장난 아니야 디옥형 봐 저흥형 보이세요? 막 죽이려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 보소 자, 이대로 가볼까? 오, 쥐고기 판다 와, 여러분 야, 쥐고기 완전 맛있겠다 쥐룩쥐룩 쥐룩쥐룩 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치고기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젤리가 저기 있다 젤리가 구워지고 있어요 아아악! 아악! 어 어 여기는 사냥전은 아니고 그냥 예약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약이 다 끝났대 15개가 있어야 된대, 티켓이 배급증이 어우, 야, 왜 이렇게 살벌해, 여기? 여기 어우, 살벌하네 완살 꿈 만지지 말라고? 살 일도 없어요 와, 이, 잠깐만 젠데이 저기, 할아버지 응? 안 해보 있나? 아, 저기서 배급증 갖고 뭐하나봐 카드놀이? 구름님, 안녕하세요 오, 야, 싸운다 오, 싸운다 오, 스튜터 파이터 자, 때려 원퍼지스 강래기 오, 야, 태클, 태클 오와 요, 죽빵! 아, 나 뭐야? 죽었어? 헤엑! 안 일어나! 죽었나봐 오, 뭐야 이 자식 못생긴 놈이 아, 야, 태스는 진짜 많이 한다 사람들이 근데 왜 조회를 몰라?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었어? 야, 조회를 모르는데 태스는 안 해? 야, 이거 완전 장난이 아니네 어허 야, 술 좀 팝니까? 술 주세요 야, 술을 안 파나봐요 야, 일단 어? 여기 뭐 있다? 선발 공지래요 자, 알림 위무 공익근무의 보스턴 격리구역 장군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신체 건강한 시민으로서 격리구역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위무에 참여해 가지고 작업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군사관리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15일 오전 6시 30분에 본척 찰스 브릿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무일에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인원은 배급이 지연되며 구역 거주 자격을 상시할 수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니네 그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일단 외곽 작업을 시키는데 그거 안 하면은 격리구역에서 자는 것 그 사는 권리도 박탈하겠다는 거 아니야 꺼지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 지난 6개월 이내에 공익근무에 참여했을 경우 증거를 제시하면 근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신체죠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빡디스라고 써놨네 빡디스 장난 아니네, 그렇지? QPR님 안녕하세요 아, 공장으로 물건이 가네 군인 물건이 와 물건으로 아, 공장으로 물건이 자, 지명수배 벽보래요 자, 이상한 여자가 있네 파이어플라이 공모로 지명수배 라고 합니다 야, 이상한 흑노나가 자, 흑노나가, 어우, 왜 그래? 안 뺏어갈 거야 야, 기린이, 기린이, 광수를 안고 있어 가자 어, 테스가 기다리고 있었군요 안녕 난 로박들을 찾고 있어 난 로박들을 찾고 있어 오, 30분 전에 부두로 왔대요 부두 오, 야 배급장 몇 장이야?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배급장은 되게 많이 줬어요 자, 룩볼더라이트 룩볼더라이트 자, 룩볼더라도 네, 여기는 돈이잖아 그죠? 배급 중인 돈 아니에요 자, 이상한 흑형들이 나를 보고 오고 있어 오, 꺼지래요 진짜 로버트가 로버트가 기다리고 있었네 그냥 못 간대요 오, 야 왜 그래 형, 뜯지마 대가리를 깨버린다니 너무 잔인하잖아 오, 야 아니 그냥 뭐야 쿨하게 잠깐만 너무 쿨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쿨한데 오, 야 아우, 머리 맞았어 어, 근데 쟤도 머리 맞은 듯 오 조심해야 돼 야, 비켜! 테스 오, 야, 한 대 맞았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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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으아아아아아악 질샷! 원 펀치, 쓰레기 으헤헤 오! 안 돼! 이 자식 아, 완전 아프네 정말 아프네 텍사스가 누구지? 완전 죽을 뻔했어 아, 로버트가 잘 사는 건 백주 수표래 자 이번엔 끝장에 내자구요 방금 전에 목을 그냥 팍 찌른거 아니에요? 진짜 짜리한데? 목을 팍 찌르잖아 놀고 싶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 무거워요 으아아악 아 테스가 너무 무거워졌어 목 배급표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먹고 살이 디룩디룩 찌는거겠죠 아무튼간 총 1대 맞고 주먹 1대 맞았습니다 살만 디룩디룩 쳐가지고 근데 살 많이 찐건 아닌거 같아요 되게 날씬한데? 어 매력적인데? 아 여기 들어가라고? 자 왔습니다 아, 로버트 1등이 저 앞에, 아, 앞이구나 지금 여기 숨어있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테스하고 조이 리옥이 오고 있다고 의신을 활용하면 탄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우야, 잡았어 우와, 으아, 칼로 찔렀어 아, 쏘 신호 흐하하하하하하 자, 인간은 잡은 동안은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대 오,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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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신 암탈 보너스라고 오우 조단에 갔는데 조단이래 파이어플라인들인가 봐 파이어플라이 보자마자 처형을 하나봐요 그냥 오마이갓 자 그러면은 지금 파이어플라이를 소탕하는 작전이 어 큰일났다 사촌이 일원인데 세상을 구하겠대요 자 아무튼 아싸 쉬러! 잠만 잠만 아 파이어플라이요? 그 반정부 세력이요 반정부 세력 반정부 세력인지 모르겠는데 맞는거 같아요 자 뭐야? 아 비켜봐 테스 왜그러니 어 여기 열쇠있다 자 창고 열쇠 보려면 이걸 누르래 창고 열쇠 어 볼게 없는데? 자 창고 열쇠를 보려고 이걸 하는건 아니니까 와 초코바있다 초코바 초코바인지 뭔지 불 날개가 아니구요 이 사람들야 자 일단 문 열고 나가기 전에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버퍼링이 조금 생길겁니다 아 버퍼링 안생길수도 있어 아